쓰레기 홈트를 드려요? 지금 전화 통화하고 있잖아요 저기 묘가 이거 왜 쓰레기야? 11주의 수가 좀 비는 거 같던데? 경조사 같은 거 있어 경조사 누구? 이거 미안하다 아이고 너무 많이 기다렸다 진짜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네 우리 언니는 뭐가 이렇게 평생 미안하고 창피하실까 안녕하세요 뭐해? 뭐해? 왜 창피해? 술 마셨니? 이게 학교에 술 먹고 오면 어떡해요 아니 왜 아버지 생신에 나 혼자 다 챙겨야 되니? 언니 어 미욱아 되게 추운 겨울날 언니랑 나랑 맨발로 큰길 슈퍼까지 막 뛰어간 적 있지 그거 왜 그런 거야? 아니 와 언니가 뭘 잘못했어 아니 잘못한 거 없는데 미안하다 너 하지 마 알았어? 진짜 사과 안 하실 거예요? 우리한테 사과하시라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